자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제가 68 입니다 자 68 이구요 자 똑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고정단 고정단 c.s의 모멘트 그 다음에 이집의 처지입니다 자 이러면 먼저 판별 판별 부탁하면 이렇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하여 3차 외적 부정정입니다 부정정 이므로 힌지를 절단하여 자유 물체도를 작도한 후에 변형 일치법을 적용합니다 자 먼저 모델링 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로따로 그려진겁니다 먼저 c 자 c 와 d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점에 p 가 p 가 들어오구요 여기는 이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아 아 b b b b a 가 똑같은 이 점 이 아이는 무한대 이 아이는 무한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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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자유물체도를 작사합니다 분리된 구조체와 입력력입니다 따라서 먼저 c와 d 이렇게 있으면 이 점에 p가 들어오고 다음은 아마도 아마도 2린 l 뷔 plus a b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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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력 산정계수는 E1은 E2 따라서 24Ei의 P-R L의 3승은 6Ei의 5R L 3승 P-R 20R 따라서 R은 20분의 P 네번째 이 점의 변이 산정입니다 E2는 2I분의 R L제곱 곱하기 L-2EI R L제곱 곱하기 3분의 L은 6분의 2I의 5R L L 3승 마지막 다섯번째 부재력 즉 시점의 모멘트 MC는 8분의 P-R 곱하기 2L은 8분의 P-21분의 P 곱하기 2L은 21분의 5PL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고중단 시점의 모멘트와 E1을 체중은 먼저 자유물체들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변이를 산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이를 산정해서 이 점의 변이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부재력 시점의 모멘트를 구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7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분의 2L은 10분의 1분의 2L은 11분의 1초 Queens 후에 자연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12분의 1.2L은 11분의 3M